저분이 신이에요. 그 전부터도 나는 신격에 가까운 존재를 생각하고 왔었고. 칭찬받았어. 여기 있으면 쿠션감이 좋으니까. 스프링 침대잖아. 병만바라기. 유한의 노력으로 완성된 병만족의 쉼터. 푹신한 건추에 포근한 요까지 깔아놓으니 여느 집이 부럽지 않습니다.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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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Bebe- 오류, 고기, 고기. 고기, 고기. 고기, 고기.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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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바꿔야 되겠다. 이게 안 되겠다, 이게 너무 굽다, 너무 굽겠다. 이게 나와도 너무 뜨거워. 조금만 해주세요. 아, 여고 살고 있어. 평생 살 집 만드니 지금. 아니, 나 지금 인테리어 업자 됐어. 아, 엄청 까다로워, 집 져주는데. 아, 이 집주인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. 아니, 아저씨 시즌비 넉넉하게 부리잖아요. 나도 바쁜 사람인데. 고마워 부탁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제가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. 어, 글쎄, 여자니까 아무래도 그 세부적인 것들을 오빠랑 큰 틀 안에서 집을 짓는 거고 저는 아무래도 여자니까 세심한 부분을 제가 챙겼겠죠. 바다 같은 호수 황카니카호. 이곳은 그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. 그 중 수면 근처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어종은 시클리드 피씨라는 물고기. 그 종류만 300종 이상에 달하며 대부분이 이곳에서만 사는 고유종이라니. 병만족, 이번엔 굴물 걱정 없겠는데요. 먼저 발uckle 놓아드네요. broom 도blo소 청양원 오 예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이재람아! 물깨 나왔어! 물깨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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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람아! 물깨 나왔어! 물깨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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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고 파도가 찌는 호스카는 처음 봤어요. 계속 스노클링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물 맛이 나쁘진 않더라고요. 굉장히 마트에서 사먹는 좋은 물 중 하나가 있어서 그런 맛이더라고요.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몰라도. 예. 강물이라 안 떠! 소음기가 없어서 바다보다 숨하기 훨씬 힘들어. 형! 발에 크게 묻었는데 이게 라면스크 같지 않아요? 라면스크 소지. 그냥 끓여서 먹자.